45회 1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삭 홍대 독풍 청 병종 이벤트 경기입니다 야 이리도 시험 끝난다 이삭 까꿍 나이 8살 하만우 변형 옷굴 꿀치기 체중 694킬로 침도 26성 이무구패 승률 74% 병종 우수 최근 5경기 5성 이삭 까꿍인데 이름을 이삭으로 바꿨습니다 이삭 독풍 청 아 이삭 나옵니다 이삭 야 이삭 이삭 나왔습니다 이삭 이삭 나왔습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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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 3 room 이래서 오늘 시작반되면 이래서 반죽을 많이 내놓으세요 덕풍 나이다스 한우 억불밀치기 체중 699킬로 기내 대회를 가자 24승 8패 승률 75% 병조무습 5승 대 3승 2패 최근 5경기 5승 대 3승 2패입니다 야 주특기 뿔치기 대 밀치기 이삭은 뿔치기이고 덕풍은 밀치기입니다 일찍이 못하게 바짝 붙어가 밀쳐라 빌치기 못하게 바짝 붙어가 밀쳐라 비쌍은 빈어형 옥불이고 독형은 억불입니다 대형도 supposed to be 덕흥한 도풍은 옥불입니다 도풍!! 비쌍은 빈어형 옥불이고 비쌍이 못한 한국인데 육불입니다 이야 이것도 3라운드에 갈랑가? 2,3라운드 보면 될랑은 모르겠다 자 2분 5초 갱가 3,3라운드 박수 3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런지 봅시다 4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런지 봅시다 4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런지 봅시다 4분 41초 4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런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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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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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안습니다. 고맙습니다. 45회 1일차 이삭대 덕풍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삭대 덕풍의 병종 이벤트 경기 45회 1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2라운드 덕풍의 승입니다. 이삭 잘 쐈어. 이삭 아깝다. 덕풍의 2라운드 승입니다. 잘 쐈어. 덕풍의 2라운드 승입니다. 덕풍의 2라운드 승입니다.